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 바람이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시멘트방에서 7년을 혼자 살다가 지난 7월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말라 있었고 좀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는데 한 지금 4개월 정도 적응을 하면서 다른 개체들이랑 합사도 진행 중이고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시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시행되면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원은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동물원의 수익성과 오락성만을 위한 무분별한 먹이주기 행위도 금지됩니다. 얼마만큼의 사료를 쓸 거고 어떤 종류의 사료가 들어갈 거고 부족부는 따로 사료를 어떻게 제급을 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제출을 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라쿤과 미어캣 같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에는 2027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 라쿤 같은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동물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잘 일관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